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아, 괜찮아요. 오늘은 많이 힘들어요. 오늘은 많이 힘들어요. 아, 네. 오늘 운동 좋겠어요. 기분 좋아해요? 괜찮아요? 오늘 고구마가 다 지냈어요. 컨디션 괜찮아요? 남은 주말 바뀐 고구마 투르르 맛있게 드세요. 일요일날 이렇게 맛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오늘 날씨 어제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와주셔서 다 감사드리고요.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조심히 들어가시고요. 네. 오늘은 물어봅게요. 아, 네. 괜찮아요. 다행이에요. 7월달에 네. 네. 아, 네. 고마워요. 서울아. 대구에 보실 지인들이나 대구에 오실 지인들이나 대구에 오실 수 있으면 놀러와 주셔도 되고요. 꼭 갈게요. 감사합니다. 서울은 안 해요? 네? 서울. 서울이요? 이번에는 지방에 계신 분들 한번 하자멜까 생각 중이라서 우선 이득 이런 것보다 아기 쓰세요 서울아. 서울 다 해주세요. 서울 다 해주세요. 오른쪽으로 많이 많이 드고 계시고요.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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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봤어요. 조기가 현재는 안 돼고요. 잘 먹었습니다. 수연씨 안녕